반갑습니다 코코벨 여러분 오늘은 미니 베스트리빵들 준비했습니다 노틸라는 혹시나 해가지고 준비했어요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쁠링 새우 새우 바삭바삭 단무지 박수 아.. 아.. 이거랑 빼먹는 맛은 최고의 맛이에요 이거랑는 뭔가 좀 더 맛있네요 이거랑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이 많은 맛이에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화이트한 톡톡이 달콤한 톡톡이 노릇한 톡톡이 요리가 너무 달콤하고 그냥 질기 때문에 너무 달콤하고 이거 너무 달콤한 톡톡이 닭다리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요 불닭소스 한입! 이 치킨은 정말 맛있지만, 매콤한 맛이에요. 이 치킨은 정말 맛있다. 이 치킨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. 이 치킨은 정말 맛있는데, 오늘의 치킨은 정말 맛있어. 이 치킨은 정말 맛있어. 기국에서 새 objectives 모짜렐라 치조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